아 린우 형 굉장히 귀여우셨네요? 저거 기억나 휴가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이었어 어쩔 수 없었어 아 이거 굉장히 귀엽네 머리를 저렇게 뽑을까? 아 귀여워 뽀뽀해주고 싶어 그냥 자 그러면 집에 가면 또 엄마가 사인해달라고 할 거니까 링스의 최양빈 아 창믹스네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행복했고 앞으로도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데뷔 초 때부터 이렇게 많은 저희 많은 어린 모습들 영상을 보니까 뭔가 저희가 함께 만나지 못했던 이 시간들을 굉장히 아쉽게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멋지게 찍은 걸 보니 그때 후회되거나 그런 아쉬웠던 것들이 이렇게 다 없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영상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물관의 고기 강국 팔로워 자부죠? 맬라 빨리 넌 알지? 형이야. 아들이니. 어 리노 형 젊었을 때! 이건 얘는 한지성이라고 합니다. 얘는 리노예요. 리노 형을? 아 리노! 리노야! 아 리노야 난다. 리노 형! 불과 몇 달 전인데. 잘못했어. 아 뭐라고 쓰지? 됐어. 넘어갈래. 뭐야? 야. 야 그런 거 해줘. 섹시하다 이런 거. 거짓말을 할 순 없잖아. 진심으로 해달라고 진심으로. 배경이 너무 예쁘지 않니? 왜 이렇게 진짜 같은지 모르겠어. 진짜 저런 거 보러가면 멋있긴 하겠다. 난 이거 찍을 때도 그 고생인 것 같았어요. 안 되는 거 같은 거 같아. 아 왜 이렇게 차장을 타서 나보다 피니? 아 왜 이렇게 차장을 타서 나보다 피니? 아 왜 이런. 이런. 아 네. 그럼 지금까지. 하나 둘. 스탠라 감사합니다. 시간 시간 기다렸습니다.